이번 시간에는 F코드를 잘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타를 처음 배우시다가 F코드를 만나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르기도 힘들고 또 소리도 잘 안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약식 F코드가 아닌 하이코드 또는 바레코드, 바코드라고 불리는 F코드를 잘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폼이죠. 여러 교재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6줄이 소리가 다 나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안됩니다. 저도 기타를 처음 배울 때 F코드 때문에 기타를 그만 배울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기타 안 치기도 했었구요. 자 일단은 F코드는 1번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1번 손가락이 이 6줄을 고르게 똑바로 펴진 상태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돼요.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된 상태에서 첫 번째 프렛을 다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 누르지는 마시고 이렇게 살짝 위치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5번 선 3프렛, 4번 손가락이 4번 선 3프렛, 2번 손가락이 3번 선 2프렛. 자 힘을 주지 마시고 모양만 잡은 다음에 동시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소리가 잘 안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왼쪽 팔을 본인의 등쪽 방향으로 뒤로 당기듯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당기듯이. 자 그러면 그림에도 보이듯이 4개의 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넥이 뒤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팔, 기타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은 통을 또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F 코드를 누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른쪽 팔이 기타를 뒤로 누르면 넥이 앞으로 가게 되겠죠. 또 왼팔은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서로 양쪽에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F 코드를 누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F 코드는 좀 누르기가 쉬워지실텐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잡고 누르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다른 코드상 연주하다가 F 코드를 바꿀 때는 빨리 안 눌러지는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잘 누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F 코드가 잘 안되는 이유는 1번 손가락이 여러 줄을 눌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3,4번 손가락이 잘 안 눌러져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3,4번 손가락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F 코드를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한 플렛씩 머리 방향으로 기타 헤드 방향으로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코드 모양이 되냐면 E 코드처럼 됩니다. E 코드. 그렇죠. 원래 E 코드는 이건데 F 코드에서 한 칸 뒤로 가면 E 코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좀 쉬운 곡들 있잖아요. 그 곡을 연습하실 때 E 코드를 우리가 원래 배웠던 E 모양으로 잡지 마시고 E, 3,4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E 코드를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3,4번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말을 잘 듣습니다. 손가락들이. 또 A 마이너도 같은 방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코드, F 코드는 1번 손가락의 모양과 3,4번 손가락이 똑바로 눌러야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눕혀지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눌러주시면 돼요. 오픈 코드인 E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1,2,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닌 2,3,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른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하는 방법 말고 악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악기를 그냥 사악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평소에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 기타 줄의 높이가 지판에서 멀어질수록 높을수록 줄과 기타 지판의 간격이 멀수록 기타 줄의 장력,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장력이 세기 때문에 줄을 누르기가 더 힘듭니다. 이게 평소에는 아주 높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코드 C 코드나 A 마이너 코드 이런 코드 누를 때는 잘 못 느끼는데 F 코드 같은 하이 코드를 누를 때는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악기점에 가셔가지고 기타의 세팅을 줄을 누르기 편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하시는 분에게 기타 연주하기가 좀 힘드니까 F 코드 누르기가 힘드니까 세팅을 좀 낮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과 같이 하시면 좋은게 기타 줄이 일반적으로 조금 낮은 장력을 가지고 있는 줄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이 두 배로 걸리니까 세팅하러 가시면서 기타 줄도 좀 낮은 텐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기타 세팅까지 좀 낮게 해달라고 하시면 F 코드를 누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다른 코드 누를 때도 훨씬 손가락이 덜 아프고요. 기본적으로 손모양 팔을 쓰는 방법 왼쪽 팔을 뒤로 당기고 오른쪽 팔은 통을 눌러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낮은 장력의 기타 줄 그 다음에 알맞은 기타 세팅 자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은 F 코드를 조금 더 손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F 코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도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악기의 조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연습 방법도 올바르지 않으면 몇 년을 지나도 F 코드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악기사 가고 이런 게 귀찮으시니까 잘 안 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죠. F 코드가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제대로 못 누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F 코드는 손에 힘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짧게 연습을 하시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도 F 코드처럼 하이 코드를 오랫동안 연주하는 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또 충분히 쉬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번 손가락이 실제로 누르는 줄들은 1번 2번 6번 선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선은 2,3,4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으니까요. F 코드를 누르면서도 1,2,6번 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1번 손가락은 1번 2번 6번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손가락이 3,4,5번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 코드를 눌렀을 때 뒤에서 엄지 손가락을 바라본 자세입니다. 엄지 손가락이 기타 4개 중앙 부분을 지문 부분을 정확히 대고 이렇게 눌려 주셔야 돼요. 자, 이때 거의 집게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이랑 마주보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 사이나 집게 손가락 부분에 좀 마주보는 형태가 돼야지 정확하게 힘을 받쳐 줄 수가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거나 이미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당연히 소리가 안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엄지 손가락의 자세도 중요하니까 제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코드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자세입니다. 엄지 손가락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의 집게 손가락 1번 손가락하고 마주보고 있죠. 다른 손가락들도 이렇게 구부려서 수직이 되게 눌러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해야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F코드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2번 3번 3번 5번 3번 3번 감사합니다.